드림스의 백스테이지 여기는 서브곡 드림스의 백스테이지 현장인데요 스태프분들이 쓰시는 물건으로 저희가 한번 ASM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아 무서운데? 무서운데? 이거 맞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거 해도 되죠? 안 돼 안 돼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봐요 안녕 이거는 약간 시각적인 룩 비전 가봐요 케플러의 산업 현장 백스테이지 한 대기실입니다 비교 여기 누가 가져와요? 저기로는 사장해줄게 실제 생크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사장해줄게 이제는 스테이지 스테이지 바닥에서 찾았어, 나. 닫고 싶지? 왜? 뭘 마실래? 지금 우리 언니들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몰래 가야 돼요. 언니들의 ASMR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시. 잠시만요. 예수야, 인이어 ASMR. 핫팩 ASMR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ASMR. 손톱 ASMR.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단한 스포를 해드릴까요? 하나, 둘, 둘, 셋. 각자 ASMR이었습니다. 안녕. 그럼 저희는 바로 촬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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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리조, 리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